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두번째! 눈물형! 어떡해! 어떡해! 너무 무섭다! 나 너무 무서워! 세번째! 운영 무산형! 언제 끝나는 거지? 네번째! 기대형! 드디어 왈왈! 내가 남자가 되는건가 왈왈! 속아서 왔지만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야 왈왈 당당한 수컷이 되겠어 왈왈 다섯번째 도망가는 형 저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요 죄송해요 여섯번째 부모님께 화내는 형 아니 어떻게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 있어요 네? 폭염수술은 당연히 저에게 말씀해주셔야죠 일곱번째 그래서 맞는 형 여덟번째 수술한 후 친구에게 후끼비를 맞아서 사망형 아 아프다 조심히 걸어야지 조심 조심 아구야 왈왕 조심히 왈왕 어 뭐야 여기에 왜 털이 난거지? 아마 나는건가? 뭐야 이거? 똥꼬에 털이 났을 때 유형 첫번째 신고하는 형 경찰 아저씨 큰일났어요 똥꼬에 털이 났어요 진짜 큰일이에요 정신차려 이 친구야 두번째 관찰하는 형 아니 왜 여기에 털이 난거야 정말 아 이상하네 아 자세히 봐야겠다 아 정신차려 이 친구야 세번째 엄마에게 물어보는 형 엄마 왈왈 저 똥꼬에 털이 났어요 왈왈 왜 똥꼬에 털이 나는거죠 왈왈 넌 개잖아 정신차려 이 친구야 네번째 인터넷 검색형 똥꼬에 털이 났는데 왜 나는걸까요 난 난하네 다섯번째 자랑하는 형 얘들아 이것봐 나 똥꼬에 털이 났다 진짜 대박이지 정신차려 이 친구야 여섯번째 당겨보는 형 내가 당겨봐도 되지 이야 생각보다 엄청 길다 길고 질기고 정신차려 이 친구야 우리 학교 일진충 유형 첫번째 허세충 야 내가 싸움 제일 잘하는거 알지 순고등학교 형들도 나한텐 못 이기거든 너희 까불면 다 죽는다 두번째 강약약강충 약한 녀석들이 까불기는 확 그냥 너 뭐야 이 자식아 아 아니 그게 죄송합니다 세번째 거짓충 돈 얼마있냐 왈왈 오 그리고 너 옷도 이쁜데 왈왈 너 옷 나랑 바꿔있자 왈왈 네번째 변태충 야 이거 뽑아 딱 찍기 영상이야 대박 다섯번째 팔로우충 내 틱톡 페북 팔로우 엄청 많거든 너네 전부 다 팔로우 해라 알겠냐 여섯번째 자랑충 이것 봐봐 왈왈 나 담배도 피고 술도 마셨어 왈왈 그리고 형들이랑도 엄청 친하거든 왈왈 일곱번째 욕충 이론 개나리 수박 시발라 먹을 시베리안 호스키 드디어 놀이공원에 왔다 역시 놀이공원의 매미는 롤러코스터지 롤러코스터 탈 때 유형 첫번째 즐기는 형 왈왈왈왈왈왈 재밌다 왈왈 진짜 롤러코 퀸장 왈왈 두번째 눈물 받아 형 제발 세워주세요 내리고 싶어요 세번째 토하는 형 네번째 기절 형 다섯번째 소리 지르는 형 여섯번째 그러다 목 쉬는 형 내 목 가시였어 일곱번째 눈 감는 형 무서워서 눈을 뜰 수가 없어 여덟번째 연속으로 타는 형 아홉번째 오줌 찌리는 형 열번째 도망치는 형 난 무서워서 못하겠어 도망갈래 여덟번째 키 작아서 못하는 형 학생 키 때문에 탈 수가 없는데 아니 제 친구랑 저랑 키 똑같은데 저기 탔어요 열두번째 똥 싸는 형 어... 어... 장염인가 보다 열세번째 똥오줌 맞는 형 어... 뭐지? 몸이 나르네 어... 뭐야? 저건 나잖아 육체 있다 했을 때 유형 첫번째 우엥 형 우엥 무서워 나 어떻게 된 거야 우엥 두번째 제발 살려주세요 형 아니 내가 왜 나 죽은 거야? 나 이제 저승으로 가는 건가? 안돼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세번째 몰카 의심형 에이 왈왈 이거 몰카네 왈왈 진짜 준비 잘했네 네번째 기절형 다섯번째 합체 노력형 제발 제발 다시 다시 합체해야해 내 육체에 들어가야해 일곱번째 오히려 좋아 형 나이스 왈왈 오히려 좋다 좋아 왈왈 이렇게 된 거 내 마음대로 날라다녀야지 왈왈 여덟번째 범죄 형 어쩔 수 없다 자 이대로 여탕으로 가볼까 어 뭐야 티눈이 생겼네 아 짜증나 이런게 왜 생기는 거야 티눈 생겼을 때 유형 첫번째 손톱 공격형 이런건 왈왈 빨리빨리 떼버려야 해 왈왈 손톱으로 이렇게 벅벅 떼야지 왈왈 두번째 이빨 뜯기 형 손톱으로 안떼지니 이빨로라도 뜯어야지 손톱으로 안떼지니 이빨로라도 뜯어야지 손톱으로 안떼지니 이빨로라도 뜯어야지 세번째 그러다 먹는 형 세 번째 그러다 먹는 형 네번째 도구 사용형 차원의 손톱깎이로 안되면 뱀치로 어떤게든 뽑아버리겠어 다섯번째 그러다 피폭발형 여섯번째 티눈 밴드 사용형 그런거 막 함부로 뜯고 하면 안된다구 이렇게 티눈 전용 밴드를 사용해야지 일곱번째 하지만 소용없는형 이것도 안되네 여덟번째 티눈 구이형 그래 이렇게된거 2판 4판 2판이다 다 구워서 없어버리겠다 아 뜨거워 아홉번째 병원 가는형 그래 역시 최고는 병원이다 병원으로 가자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난 신경 안쓰는데 신경 안쓰는 유형은 없나? 여러분은 누워서 스마트폰을 볼 때 어떻게 보시나요?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유형 첫번째 손 사용형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으로 폰을 잡고 옆으로든 위로든 들고 보는 유형입니다 누워서 보다가 떨어뜨리면 뒤지게 아파요 두번째 발 사용형 유연한 사람들만 가능한 발을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교과를 하는 듯한 자세로 발가락 사이에 폰을 집어서 보는 유형이죠 이 유형 또한 폰을 떨어뜨리면 뒤지게 아파요 세번째 세번째 베개 사용형 팔 아프고 유연하지 않아 발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없을 때는 베개 말한게 없습니다 베개에 기대어 거치대로 사용하는 사람 꼭 있어요 네번째 벽 사용형 누워있는 곳 옆에 벽이 있다면 스마트폰을 벽에 기대는 유형입니다 벽만큼 튼튼한 지지대도 없기 때문에 매우 편하네요 다섯번째 매달기형 자린고비가 굴비를 천장에 매달듯이 스마트폰을 매달아서 보는 유형입니다 중심이 정확하지 않으면 콘이 빙글빙글 돌아가 아주 불편해요 여섯번째 거치대형 전문 스마트폰 거치대를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목에 매다는 유형부터 기본 거치대형 그리고 집게형까지 간편하게는 그냥 종이컵을 오려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일곱번째 스마트스톡형 솔직히 스마트스톡 사용해온 사람은 얼마나 편안한지 아실거에요 평상시 들고 다닐 때도 안정감이 있고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할 때도 세울 수 있어요 정말 편안하고 좋은 아이템이죠 어버이날 불효자 유형 첫번째 초장형 어버이날인데 선물 흠? 용돈 모은 건 있는데 너무 아깝잖아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야 하는데 진짜 부모님 선물로 쓰기엔 너무너무 아까워 두 번째 기차니즘형 돈이 없어서 선물도 못하는데 도만드는 편지라도 해야 할까? 에이 귀찮아 그냥 대충 사랑한다는 말로 넘어가지 뭐 세 번째 쓰레기 선물형 선물은 해야겠고 새로 사는 건 아깝고 편지도 귀찮고 그래 생각났다 생각났다 집에 있는 거 대충 누리면 되겠지 네 번째 관심없는 형 뭐? 어버이날 그런 게 뭐 중요해 매년 있는 날인데 아 나 게임해야 해 귀찮아 다섯 번째 배드립형 난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했어요 어버이날 같은 걸 제가 왜 챙겨야죠 엄마 아빠가 저한테 해주신 게 뭔데요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안 사주시면서 뭐야 벌써 여덟시잖아 으아 지각이다 아침에 지각하는 유형 첫 번째 알람 깜빡 형 아 몇 시지 뭐야 왜 왜 알람이 안 울린 거야 아 맞다 어제 주말이다 알람 꺼놨지 두 번째 밤샘 형 아 벌써 아침이네 왈왈 학교 가야 하는데 왈왈 너무 피곤해 왈왈 세 번째 낚시당한 형 썩이야 내일 학교 안 가는데 알고 있지 왜 바보야 개교 기념일이잖아 개교 기념일 저번 달에 개교 기념일이었는데 아이 바보 똥농청이 개교 기념일은 1년에 두 번이거든 아 그렇구나 바보 깜빡인데 네번째 밧데리 반전형 뭐야 핸드폰이 걷었잖아 핸드폰 충전하는 거 깜빡했네 지각이다 다섯 번째 5분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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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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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7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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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8분만 더 8분만 더 8분만 더 8분만 더 8분만 더 어 학교가야 하는데 배가 너무 아파 아 급통 급통 속보입니다 동굴안에서 호랑이가 호 호랑이가 도망쳤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 만났을 때 유형 첫 번째 전래동화 형 그래 동화에서 분명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했잖아 그래 떡을 주는 거야 근데 내가 떡을 들고 있을 리가 없잖아 두번째 도망치는 형 무조건 살고 봐야지 36개의 취등랑이다 으아 달려라 달려라 세번째 죽은 척 형 어차피 왈왈 도망쳐도 왈왈 호랑이가 훨씬 빠르고 왈왈 죽은 척을 하자 왈왈 개꾸나 나니 네번째 싸우는 형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차피 죽는 거 싸우는 거야 이빨닷판 개판이다 야아 고아파 여하아 다섯 번째 장난감형 호랑이는 덩치만 큰 고양이일 뿐 옥 잡았다 추루 죽어 먹은 줄... 여섯 번째 무시형 아... 아... 길고양이 크다 아... 비가 옆으로 올 때는 유형 1. 우산 기우는 형 비오는 방향에 맞춰 우산을 옆으로 기울인다 2. 그냥 쓰는 형 비가 옆으로 와도 우산은 똑바로 쓴다 3. 에이 안서 형 비 막는 게 짜증나서 그냥 다 맞는다 4. 인사 형 방향에 맞게 인사하듯 몸을 숙여서 비를 막는다 5. 안는 형 쭈그려 앉아서 우산으로 전신을 가리고 막는다 6. 안탈 형 친구들의 우산을 다 뺏어서 모든 방향을 막는다 7. 우비 형 비바람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우비를 챙겨서 입는다 8. 쌍욕 형 신발 접고 바지 접고 너무 빡쳐서 하늘에 쌍욕하는 형 5. 우산 어차피 젖음과 물웅덩이를 빨간하면 풍덩 빠지는 형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5. 우산